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급법 학교 회장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기본적인 암기 기술들 원리들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고급 암기 기술 3편 중에 첫 번째 단어 압축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다 생명과학의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제라든지 유제를 통해서 원리를 설명을 드려야만 보시고 있는 어려운 것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쉬운 예시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법학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또는 수학 공식, 회계학의 공식, 상속법의 공식 같은 것들에도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어떤 원리로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적용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실 때는요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진 글씨 있죠 얘를 외워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 속에서 겹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생존 곡선 이 부분에만 파란색이 칠해져 있지만 개체군의 생존 곡선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는 게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앞에 이제 문장이 보니까 같은 시기에 태어나 쭉 넘어가고 개체들이란 말이 나오죠 군이라는 게 군집할 때 그 군자이기 때문에 들, 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체들, 개체군 둘 다 빨간색으로 칠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생존 곡선에 보니까 생존이라는 게 뭐죠? 이 문장 안에서 답을 찾아보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이게 바로 생존이죠? 요거는 녹색으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 할 때 이 그래프가 바로 곡선이겠죠 오늘 이제 곡선이라는 건 그래프의 종류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개가 매치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개체들의 생존 곡선, 개체군의 생존 곡선 이렇게 두 단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나오죠? 바로 이 문단에서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요 말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객체들, 객체군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즉 생존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즉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겠죠 그럼 이제 단어의 압축을 하려면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 생략된 단어들을 내가 찾아서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쉽지 않으면 연필로 더 쓰셔도 돼요 가필이라 그래요 더할 가짜를 써가지고 내지는 임시 가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의 생존 곡선 앞쪽에 같은 시기에 태어남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 그 다음에 생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운속 충돌로 인한 생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화산 폭발로 인한 후의 생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걸 포함한 시간의 경과라는 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내가 뭔가를 끄집어낼 땐 있잖아요 기억은요 단어나 그림의 형태를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특정 그림이라든지 단어를 봤을 때 머리를 띵 두드리면서 나머지 기억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한 후에는 단어나 그림의 형태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 같은 시기 태어남 두 번째 개체군 세 번째 시간 경과 네 번째가 생존 곡선이겠죠 변호사님 이러면 외울량이 더 많아지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억이라는 건요 서로 연결을 해줬을 때 더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생존 곡선이란 한 단어만 외우면 물론 너무 베스트겠지만 오히려 뭔가 끄집어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 개체군이다 시간이 지났다 생존 곡선이다 이 네 단어를 외우는 게 오히려 훨씬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작용을 쉽게 만들어준다 이걸 인출이라 그러는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어만 다시 정리하면 뭐가 되죠? 같은 시기 개체군 시간 지남 생존 곡선 이 네 개가 되겠죠? 잠시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머릿속에 단어가 몇 개였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넘버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원리를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릴게요 생존 곡선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네 개 정도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좀 잘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런데 익숙하신 분들이 뭘 이렇게 번잡하게 하나하나 과정을 나누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자전거 잘 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발 자전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보조바퀴 떼고 두 발 자전거로 나가듯이 사고하는 과정을 처음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천천히 연습을 해주셔야만 내가 사고에 근력, 근육이 붙습니다 이거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빈칸을 한번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 채우는 연습을 해봐 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직후에 바로 이렇게 떠올리는 인추라는 연습을 해주셔야만은 진짜 그 지식이 머리에 들어간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이해가 됐다 안 됐다는 이런 아웃풋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언제 하는 게 좋느냐 책을 읽을 때 동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한 단어를 읽으시든 한 민장을 읽으시든 한 단락을 읽으시든 한 챕터를 읽으시든 점점 커지는 개념인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꾸 머리를 써줘야 됩니다 눈알로만 하는 공부, 귀로만 하는 공부는 절대 남지가 않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죠 알고 계신데 눈이나 귀로 하시는 경우가 지금까지 좀 많지 않았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생존 곡선이라는 단어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었을 때 눈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대충 생각이 나실 거예요 같은 시기? 개체군? 시간지난? 살아남은? 뭐 그래프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화면에 보시는 걸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결국에 이해한 것만 머리에 남길 수 있습니다 해마라는 뇌의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기억을 정리를 해줘요 근데 어떤 기억을 먼저 정리하냐면 생존과 관련이 없는 기억들을 보통 정리를 먼저 해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솔직히 배우고 있는 이 공부 같은 것들은 생존과는 그닥 관련이 없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마를 착각을 시켜줘야 돼요 해마를 착각시키는 방법이 뭔가요? 바로 반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하루하루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는구나 몇 개월 지나서 반복해서 보면 되는구나 며칠 지나서 반복해서 보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책을 한 번 읽으실 때 있잖아요 한 줄을 읽든 한 문장을 읽든 처음부터 바로 이해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20번이고 30번이고 그 문장을 뚫어져라 자꾸 보면서 머릿속으로 바꿨다가 책 봤다가 바꿨다가 책 봤다가 이거를 책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자꾸 봐주셔야 됩니다 이 반복이라는 건요 대충 오늘 한 번 보고 내일 반복하고 모레 반복하고 4일 뒤에 반복하고 일주일 뒤에 반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 강하게 진짜 내 안광이라 그러지 않은 눈빛으로 책을 뚫는다는 느낌으로 물론 내가 책을 보고 있지만 눈 한 번, 머리 한 번, 눈 한 번, 머리 한 번 이렇게 고정하고 있지만 머리가 한 번 작동했다가 눈을 봤다가 작동했다가 눈 봤다가 활자랑 뇌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단어나 문장이나 문단을 읽는 그 순간에 20번, 30번씩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제가 부분 해독법이라는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시작 때도 설명 드렸지만 특히나 이런 게 압축적으로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나 물리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했다 즉 책에서 본 단어에 압축시켰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 압축된 단어만을 가지고 압축을 푸는 연습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생존 곡선이라는 말을 내 머리에 딱 떠올렸을 때 아까 책에서 봤던 여러 가지 설명들이 그대로 단어 형태로 떠오르는 게 줄글 형태가 아니고요 조사라든지 접속사 이런 건 모두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단어 형태로 떠오르는 지 자꾸 테스트해주고 그래서 압축을 했다가 풀었다 했다 풀었다는 느낌을 자꾸 가져주셔야 된다 적어도 한 줄을 읽을 때 빠르게 20, 30번 해줘야 된다 변호사님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두 가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원래 이해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게 정상적인 공부예요 대충 여러 번 보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눈운동에 불과하고 고문에 불과해요 두 번째 한 번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해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는 막 1분이 걸렸던 것도 나중에 정확히 이해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30초, 10초, 1초, 0.1초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고라는 건 그만큼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번, 30번씩 고시라는 말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완전히 곱씹어서 압축을 했다 풀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내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는 어떤 공부라는 길 속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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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